자 오늘 첫 배달 나갑니다 500g 짜리 500g 짜리는 좀 더 비싸요 이게 지금 15페소인가 개당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페소를 더 받는데 그냥 비닐을 사면 150페소고요 이거는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식으로 넘겨요 이게 왜그러면 용기값이라든가 담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담는게 저희는 편하거든요 1kg씩 하여튼간에 지금 이게 일단 소분 작업하고 지금 나가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돈들이 없으니까 180페소에 이렇게 사가요 물론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세일을 해드리죠 많지는 않고요 한 10페소 정도 빼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갖다가 200페소에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그러면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걸 드시고 싶어하시는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비싸더라도 사먹는 분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먹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배달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써봤는데 소리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냉장은 잘 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배달을 올라갑니다 1kg짜리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맛배기로 무김치 조금하고 물김치 이걸 조금 담아서 보내드리려고요 15개 벌써 다 담은 거예요? 다? 15? 15 다 했어? 15? 15? 18? 8개... 그렇게 되는 건가 벌써 별로 안되는구나 알싸 안 놔도 되지 가까운 데 가는 거니까 15? 차지하고 애들은 지금 이물질 떨어진 거 청소하고 있어요 낙엽이 요즘에 좀 많이 떨어져서 겨울이라서 그거 주수로 저렇게 추워? 추워? 이 여름에 추우면 어떡하니? 조금 있으면 괜찮아 지금은 오전이라서 태양을 피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하나 팔쪽이 탈까봐 저렇게 그늘막을 하고 달립니다 보통 우리는 목에다 스카프를 많이 하는데 목에다 많이 타는거죠 저희가 배달을 차로 갑니다 원래 오도바이로 가거든요 오도바이로 가는데 배달해주고 친정오빠 식구들을 집에 온다고 그래갖고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뭐 픽업을 하려고요 여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려면 요금도 요금일 뿐더러 거리가 되게 멀어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도 걸려요 트라이씨크를 타고 이렇게 여사에서 올라오려면 1시간 반? 1시간 반이 흔들리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겸사겸사 가는 김에 우리 배달 가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픽업해서 오려고 지금 차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볶아서 먹는 것 같은데 제 친구로 먹는 과일이죠 그럼 당연히 과일이니까 신맛 단맛이 다 있을 수밖에 없겠네 커피서 어떻게 단맛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무서워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일별로 커피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배달 가고 제니놈 오빠 픽업해서 지금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 부모님 가족 부모님 저 생각 제니네 79 다 먹었으니까 오늘 닭을 좀 살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는 필리핀 음식 다뿌리탕 오 근데 이게 시커메니? 시커메 아니 너무 뜨거워 너 로로 갔어 지금 고추장이 되게 시커메 물 좀 더 날아 여기 타겠다 버니 아니 버니 너 저번에 태웠잖아 너 응 소갈만 더 탔잖아 어? 탔어 정확하지 딱 색깔만 봐도 탄 거구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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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버닝 딱 스벨이 나잖아 고춧가루 좀 뿌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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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불이 너무 쎘어 뭘? 물? 아니 물도 붓고 고춧가루도 좀 더 넣고 맵고 그래서 놔두면 돼 그냥 이럴 매운처리기